오늘은 나는 장사의 신이다 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즘에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 중에서 장사의 신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은연장이라는 분이 직접 자영업자들을 컨설팅하는 그 백종원의 골목시당처럼 그렇게 이제 컨텐츠가 진행되는 채널인데요 너무 그 은연장님의 진정성이 느껴지고 나오시는 그 분들의 사연이 너무 마음을 울리고 이래가지고 제가 요즘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 채널입니다 이 장사의 신에 나오신 은연장이라는 분이 책을 썼습니다 자신의 이야기 책을 썼는데요 이분이 200억의 자산가입니다 자신이 운영하던 그 사업체를 200억에 매각을 하셔가지고 어마어마한 자산을 만드신 분인데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장사의 신 은연장이 어떻게 200억을 벌었는지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은연장이라는 분은 그래서 유튜브 장사의 신이라는 채널을 운영하시고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이라는 프랜차이즈를 창업하신 분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은연장이라는 분은 그렇게 집안에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지하 단칸방에서 가족들이 살았고요 어머니는 수선집을 하셨고 아버지는 얼음장사를 하셨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정환경이 돈에 대한 갈증을 키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돈 때문에 쩔쩔 매고 어머니도 돈 때문에 쩔쩔 매니까 그런 모습들을 봐오면서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부모님은 이제 은연장에게 굉장히 공부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되면은 자신들처럼 갑질 안당하고 그래도 마음 편안히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은연장님이 이제 공부가 그렇게 잘 맞지 않았던 거죠 공부를 잘했으면 이제 공무원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 공부를 뭐 부모님 억지로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제 공부는 적성이 아니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은연장님이 이제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 정도 중국집에서 가족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중국집 사장님을 딱 이제 보는데 딱 봐도 낡은 유니폼에 늘 땀 범벅이 상태로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이제 중국집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이제 중국집 주인분과 친해졌는데 그 사장님한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은연장님이 무슨 질문을 하냐 사장님 한 달에 돈 얼마나 벌어요? 라고 물어본 거죠 공무원이 그 당시 월급이 한 80만 원 정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아 이 사장님도 그 정도 벌겠거니 했는데 그 사장님의 답변이 뭐였냐 무려 천만 원 쓰면 천만 원 한 달에 천만 원씩 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답변을 들고 이 답변을 듣고서 이제 은연장님이 아 난 중국집에서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돈을 많이 번다고 이 생각을 해서 중국집에서 일하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장님 친해진 사장님 가게에서는 일을 하지 못했다고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는 집에 가까우니까 부모님이 왔다 갔다 오면 자신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국집에는 취업을 하지 못했고 다른 중국집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다른 중국집에서 이제 뭐 요리를 할 수는 없었고 배달원으로 이제 고용이 되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집에서 일하면서 짜장만 먹는 게 아니고 뭐 탕수육 깡풍기도 먹을 거 아니에요 직원이니까 이제 그렇게 먹으면서 이제 돈도 벌고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 라고 이 책에 이제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옥수동에 있는 중국집에서 일을 하는데 피자와 또 함께 일을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의장장님은 이제 생각이 뭐였냐면 나 빨리 돈 벌어서 내 가게 해야겠다 이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뭐 단순히 중국집에서 배달 이것만 한 게 아니고 닥치는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피자와트에서는 7년 정도 일을 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그 싹이 보였던 게 남들과 다른 싹이 보였던 게 그 당시 이제 배달하는 이제 알바생들은 보통 뭔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사회적으로 좀 문제 일으킨 이제 어른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기초적인 것들 뭐 약속 시간 지키고 출근 시간 지키고 이런 것들이 잘 안됐던 거죠 근데 의원장은 늘 배달 그 시간보다 그 시간보다 2, 30분 일찍 나와가지고 늘 이제 그 배달 준비를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른 알바생들과 비교되면서 주인이 그걸 알아봐주고 원래 주기로 한 월급보다도 더 많은 돈을 주기도 했다고 이제 책에 써 있습니다 중국집에서 근데 의원장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이유는 이제 자신이 이제 중국집을 차리고 싶었던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그 마음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지각을 하면 잘릴 수 있구나 잘릴 수도 있겠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자신은 절대 지각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의원장님이 뭘 느꼈느냐 자신이 이제 중국집과 피자옷에서 일을 해보니까 피자옷은 이제 해외에서 들어온 프랜차이즈잖아요 그러니까 피자옷은 굉장히 체계적인데 중국집은 다 자영업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집은 전혀 체계가 없었던 거예요 이 두 가게에서 배달을 똑같이 하는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완전히 결과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떤 체계가 났냐 피자옷을 배달하는 양이 훨씬 더 많았던 거예요 중국집 배달은 체계가 없다 보니까 주방장에 뭐 안 하고 어쩌고 하면 배달이 늦어지고 배달 못하고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해서 같은 시간 동안에 똑같은 시간 배달을 하는데 배달 건수에서 부터 피자옷과 중국집이 잘 컸다라는 거죠 실제로 굉장히 열심히 해서 또 실제로 피자옷에서 엄청난 배달량을 소화했고 본사에서도 이것을 알아봐 줘서 리더라는 직책을 줬다고 합니다 리더라는 직책이 배달을 했던 그거에서는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가 군대를 가게 되죠 군대에서 전역을 하고 또다시 피자옷에서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모아야 되니까 장사할 돈을 모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전역하기 전에 군대 이전에서 했던 일이 배달하고 식당에서 일한 거니까 전역하고도 당연히 장사할 돈을 모으기 위해서 배달 그 일을 했던 거죠 그렇게 배달을 하면서 돌아다니던 와중에 금호동에서 500에 30만 원짜리 빈 점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빈 점포에서 곱창가게를 창업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은영자님의 창업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처음에 곱창가게를 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말렸습니다 부모님은 그때까지만 해도 공부하는 게 어떻니 공부해서 공무원 내는 게 어떻겠니 그 말씀을 계속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은영자님은 자신이 공부의 뜻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장사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500만 원을 부모님한테 빌려가지고 곱창가게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곱창가게가 초반에 잘 안 됩니다 매일 가게에서 잠을 자면서 거의 24시간 가게에 붙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곱창가게에 매출이 잘 안 나온 거죠 하지만 본인은 이제 자리를 다시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곱창을 배달하는 가게는 없었다고 해요 곱창이라는 것은 식당에서 먹는 음식이었지 배달을 시켜서 먹는 음식이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은영장 본인은 이 곱창을 집에서도 먹을 수 있게 배달 서비스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내용을 친구들에게 전단지 붙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전단지를 그렇게 붙였더니 1천 장을 뿌리면은 주문은 한 두세 건 정도가 들어왔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은영자님이 생각을 바꿉니다 어떻게 생각을 바꾸느냐 이 전단지를 문 밖에 붙이지 말고 문 안쪽에 붙여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3개월이 지나자마자 거짓말처럼 주문이 엄청나게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차이였냐 똑같은 전단지 천장을 그냥 붙였을 때는 주문률이 0.2%에 불과했는데 집 안에 문 안에 붙였을 때는 이게 10%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그래서 오픈한 지 8개월 만에 가족들 앞에 나 이렇게 돈 많이 벌었다고 3천만 원을 내놓게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작은 차이인데 굉장히 큰 결과로 이어진 거죠 고창가게는 장사가 그렇게 잘 되었고요 근데 고창가게가 한계가 있었다고 해요 그건 뭐냐? 맛의 평준화 고창가게는 조리도 조금 여러 가지 양념도 섞고 고창의 양이라든지 야채 이런 게 다 다르다 보니까 이 맛의 평준화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고창가게는 프랜차이즈화 가맹점화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븐구이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차리게 됩니다 오븐구이 프랜차이즈 치킨집 이게 고창가게가 만약에 표준화가 잘 되었다면 아마 치킨집 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고창가게는 표준화가 어렵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제 치킨집으로 바꾼 거죠 근데 치킨집을 처음부터 창업한 게 아니고 프랜차이즈 가게를 얻어가지고 그 프랜차이즈를 일단 운영합니다 그래서 오븐구이 프랜차이즈 치킨집에서 전 점포에서 1등을 기록해요 그래서 승승장구 하나 했는데 그러다 조류독감이 터집니다 하루에 치킨을 100마리씩 팔았는데 그게 이제 조류독감 터지니까 18마리, 13마리, 7마리, 5마리 이렇게 점점 줄어들게 된 거죠 조류독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포스트잇에 손으로 이제 이런 메시지를 써서 이제 같이 고객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조류독감은 70도에서 열처리를 하면 사라짐으로 익혀드시면 안전합니다 저의 치킨은 250도에서 굽습니다 이것들을 배달할 때마다 일일이 고객들에게 써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그 쪽지, 손글씨 쪽지를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류독감이 그렇게 뭐 익혀서 먹으면 위험한 건 아닌구나 인식을 할 테니까 이제 배달을 조금 조금씩 늘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혼자서 가게를 다 운영하면서 뭐 배달, 조리, 접수 이걸 다 운영하면서 하루에 18시간에서 20시간씩 한두 달을 일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중량이 늘어나면서 하루 20마리를 넘기게 되었고 다시 이제 직원들을 다 내보냈던 직원들을 조류독감을 다 내보냈던 직원들을 다시 이제 채용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 조류독감의 위기를 극복했다라고 책이 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가게에 있었기 때문에 그 가게의 불이 이제 사실상 꺼지지 않았고 이렇게 열심히 일한 신호들이 고객들에게 저 집은 진짜 열심히 한다 저 집은 항상 불이 켜져 있어 그럼 이제 치킨을 시켜 먹을 때도 저 집에서 먹어야지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럼 고객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가 결국에는 매출에 연결되면서 점점 주문량이 늘어가기 시작한 거죠 또 이제 운영자님이 오븐구이 치킨 프랜차이즈를 할 때 고객에게 무조건 최선을 다했다고 해요 뭐 기본적인 거 아니야 싶을 수 있는데 어떤 걸 했냐 고객에게 서비스 주는 걸 아까워하지 않고 또 배달하는 음식에 문제가 생기면은 설령 문제가 없어도 내 잘못이 아니더라도 죄송하다고 하면서 먼저 조치를 해요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내 잘못이냐 아니냐 이거 따지지 않고 이거 그렇게 따지고 나면은 그 고객은 나한테 다시는 안 시켜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더 이상 그냥 따지는 게 아니고 무조건 고객이 불만을 표시하면은 무슨 거기에 대한 조치로서 뭐 교환이나 환불을 해줬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고객들은 거기에 기분이 상하지 않고 또 치킨을 먹을 때면은 거기서 또 주문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하고 또 약수역 부근에서 숯불구이 치킨집을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가게 옆에 서서 인사를 하거나 고객에게 커피 한 잔씩 타주면서 친구처럼 지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또 다양한 서비스를 챙겨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매출이 늘어나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똑같이 이게 뭐 프랜차이즈니까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윤원장님은 생각 자체가 아예 달랐던 거죠 고객들에게 잘하는 만큼 결과적으로 매출은 점점 올라오게 되어 있다 이런 사실을 알고 그것을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계속 매출 증가하면서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이게 은연자님이 자신이 만든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건데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해요 이 후참잘 줄여서 후참잘이라고 하는데 후참잘에서 음식을 시키면 그냥 치킨만 주는 게 아니고 눈꽃 감자튀김도 나오고 멘토스도 주고 포스트잇으로 편집까지 주니까 자연스럽게 어? 거기서만 사람들이 시켜 먹으면 이게 당연한 줄 아는데 오늘은 후참잘을 시켜 먹었다가 내일은 뭐 비비큐 시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비비큐는 왜 치킨 밖에 안 줘? 후참잘은 멘토스도 주고 감자튀김도 주고 뭐 손편집도 써주는데 이렇게 이제 비교가 되면서 당연히 고객은 당연히 이렇게 감자튀김도 주고 멘토스도 주고 주인의 정상이 느껴지는 후참잘에서 한 번 시킬 걸 두 번 시키고 비비큐 시켜 먹고 BHC 시켜 먹을 거를 후참잘 시켜 먹는 그런 결과가 이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선수나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후참잘이 점점 매출이 올라오고 잘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후참잘이 점점 잘 되는데 잘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뭐 가맹점 내달라 프랜차이즈 하자 사업하자 이런 제안들을 당연히 받았겠죠 근데 여기서 은연자님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서 지킨 원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원칙이 무엇이냐 첫 번째 매장을 쉽게 내주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뭐 프랜차이즈 브랜드 광고들 보면은 뭐 1년 만에 100호점 200호점이 늘었다 이런 광고들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 은연자님은 프랜차이즈 숫자를 늘리는데 집중하지 않은 거예요 프랜차이즈 그 매장의 수를 늘리는데 집중한 게 아니고 프랜차이즈 매장을 여시는 분들이 정말 실패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을 엄격하게 선발해서 매장을 내준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은 자기관리가 잘 된 사람을 뽑은 거예요 또 세 번째 보시면은 간절함이 있는 사람 그리고 네 번째 매장이 천천히 늘었더라도 늘더라도 탄탄히 쌓았다 이 네 가지 원칙을 철저히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프랜차이즈 이제 나 돈 잘 벌고 잘 되니까 빨리 숫자 늘려서 돈 많이 벌어서 빨리 그냥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살아야지 이게 아니고 정말 이 사람이 후참자리라는 매장을 잘 운영할 수 있는지 정말 간절한지 자기관리는 잘 되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검증해서 자신의 기준을 통과한 사람들에게만 매장 프랜차이즈 점포를 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후참자리 어떻게 되느냐 무려 폐업률이 0%가 됩니다 이렇게 탄탄한 프랜차이즈 브랜드니까 당연히 이것을 욕심내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 본인은 책에서 팔 생각이 처음에 없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또 간절히 원하는 다른 기업 사업트위에 있어가지고 결과적으로 200억에 자신의 후참자리 후라이드 참자라는 집 프랜차이즈를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구집 배달원부터 시작해서 200억의 자산을 형성하기까지 엄청난 노력을 해서 불과 진짜 30대 30대인가요? 30대? 그렇죠 30대 후반 30대 후반에 이제 200억을 벌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장사의 신이다라는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이 있어서 여러분들 이거 공유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유연자님의 삶을 쭉 보면서 그 영상을 쭉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는 결국 미친 사람은 성공한다 두 번째 독종해야 독종이라야 성공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주국가구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는 독종 많이 살아남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하고 싶으면 치열하게 일하고 치열하게 돈을 벌여야지 결국에는 성공할 수 있구나 우리가 워라벨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그런 것들을 따지면 이게 성공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를 따지는 것 자체가 이미 나는 8시간만 일하고 똑같이 8시간 일하면서 나는 성공하고 싶다 했다는 욕심이 들어간 거잖아요 남들도 8시간 일하고 나도 8시간 일하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어요 남들이 8시간 일할 때 난 16시간 일해야지만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점이 좀 높아지면서 성공할 여지가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다 나는 꼭 성공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절대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남들보다 노력의 질과 노력의 양이 정말 남달라야 하고 정말 치열하게 성공에 대한 갈망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저도 약간 동기부가 됐고 평소 영상을 보면 많이 동기부 받긴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성공한 사람들은 정말 독하게 산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느낌은 나도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정말 세상에 독한 사람은 많고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은 많다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다시 제 마음의 각오를 세우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사이신 은연장은 어떻게 200억을 벌었을까라는 주제로 은연장님의 어렸을 때부터 기업을 매각하기까지 제가 쭉 유학을 해드렸는데 의원장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뭔가 제가 느낌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장하기 보시는 여러분들 아마 다 성장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제 채널을 보시는 걸 생각합니다 저와 같이 성장하면서 각자 목표는 다 다르겠죠 그 목표를 이룩해서 정말 최선의 삶을 살아갑시다 저 역시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한 분 한 분이 딱 한 명만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정말 영상 만들고 항상 성실하게 매일매일 영상 올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같이 함께 꿈을 이뤘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질문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